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. 정말 아찔한 중국전기버스 화제의 모습입니다. 지난 5월 15일 새벽 6시 반쯤 중국남북광시 짱족자치구 내 한 대학 캠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. 주차된 전기버스에서 자연 발화가 돼 모두 넉대의 전기버스가 전소됐습니다. 만일 이 버스가 등하교 시간대에 이런 불이 일어났다면 엄청난 인명패가 있었을 것입니다. 정말 한심한 중국 제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.